재무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입니다. 앞으로 1년동안 연이율 6%인 적금예금에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려고 할 때 1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C7셀에다가 값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fv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등호 갖다 놓으시고요. fv라고 입력합니다.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투자의 미래가치를 산출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시면 안쪽의 인수가 총 5개 인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물론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인수에 따라서. 첫번째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이율 6%의 분기 지급 시에는 분기라고 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니까 6% 나누기 4라고 입력하면 됩니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죠. 저희는 연이율 6%라고 하니까요. 연이율이 있는 6%를 C3을 클릭하시고요. 연이니까 1년이니까 12개월이잖아요. 나누기 12를 입력하시고 두번째 앰퍼라고 되어 있죠. 투자의 총 지급 기간수입니다. 기간을 넣을 건데요. 1년이라고 했어요. C4에 있는 기간을 선택하고요. 곱하기 1년은 12개월입니다. 12라고 입력하시고요. 세번째 PMT는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입니다. 이거는 투자 기간 동안 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매월 30만원씩 불입한다고 했어요. 매월 불입을 하는 거라서 현재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결과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지급하는 데이터에다가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월 불입액에 대해다 셀이 있는 C5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PV와 타입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1년의 미래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의 가치 또는 총합계입니다. 생략하면 PV는 0입니다. 그 다음 월 말인지 월 초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0 또는 생략시 생략하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 초, 초이면 1이고 월 말이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기본값인 생략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만기 금액은 6%로 1년 동안 30만원씩 넣으신다면 만기에 307,669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말일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매달 말일에 10만원씩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회사의 일시불에 해야 할 연금보험의 가격은 1500만원이고 적금 이자율은 연이율 8%이다. 과연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연금의 현재 가치를 좀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pv,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fv,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pv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f7셀에 갖다 놓으시고 현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 pv,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1년에 미래 투자가 상응하는 현재 가치의 총합계입니다. 라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아까처럼 연이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를 나누기 12 하실 거고요. 두 번째 기간입니다. 3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년을 선택하고 곱하기 12를 하시고요. 그 다음 각 지급, 각 기간에 대한 지급액으로 투자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우리는 10만원씩 받을 거예요. 그리고 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입은 생략하셔도 되는 거죠. 0 또는 생략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집을 구입하기 위해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3년 동안 7.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려면 매월 얼마씩을 브리패하는지 C15셀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PM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PMT라고 입력하시면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레이트 이자율은 7.5%인데 연이니까 나누기 12 기간은 3년인데 3년이 있는 C12셀 곱하기 12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 다음 PV 1년의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입니다. 저희는 현재 5천만원을 가져왔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5천만원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월말, 올초 뭐 이런 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기본 값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월 155만 5천 311원씩 상환하시면 됩니다. 라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비용 5천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연 이율 4.5%인 은행에 매월 얼마를 적립해야 5년 후에 5천만원을 찾을 수 있을지 F15셀에다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적금을 5천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4.5%에 5년 동안 후에 받으려면 얼마를 불입하는지 또는 아까처럼 대출 구매 월 상환액을 계산하실 때 월 상환액이나 월 불입액을 구하실 때는 PM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커서를 F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PMT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이자율이 있는 4.5%를 나누기 12라고 입력하시고 기간이 있는 5년을 선택하시고 곱하기 1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5천 미래에 받을 거니까 마이너스 5천이라고 입력하시고 월말, 월초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함수의 첫 번째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제가 어떤 부분을 빠뜨렸나 봐요. 결과가 좀 다르네요. PMT 함수에 제가 대출, 월 상환액을 구하신 것처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받는 건데 지금 PV가 아니라 미래에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이건 대출은 현재고요. 적금은 미래에 받는 겁니다. FV에다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PV에 입력을 해서 값에 결과가 다른 결과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FV에다가 미래에 상환이 완료된 후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 또는 현금 잔액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월 부리백은 74만 4천 6백 51원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 상환액은 현재 가치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 월 부리백 적금을 넣어서 만기에 받은 것은 FV 미래 가치에다가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회원 코드와 그 다음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이용하여 F3부터 F26 영역의 월 상환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이율은 회원 코드의 앞 두 글자에 두 글자와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표 2에 작성된 작성된 영역을 참조하여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율과 대출 기간은 연 단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출이 없을 경우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그 값을 해온 코드에서 추출하고요. 그 값을 코드에서 찾을 거고 그 다음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이율이 좀 달라지죠. 이걸 찾아올 때 VLOOKUP과 매치 함수를 써도 되는데 지금은 OFFSET 함수를 써서 OFFSET 함수를 통해서 OFFSET 함수와 매치 함수 그 다음에 LEFT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LEFT 함수를 써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LEFT 함수부터 쓸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라고 입력하시고 회원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회원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가 구해집니다. 그 값을 가지고요. 저희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아래쪽에 표에 가서 A31부터 A35 영역에 가서요.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왼쪽에 두 글자의 데이터가 코드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JA는 1번 JB는 두 번째 JD는 세 번째입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조금 전에 룩업 밸류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이 값은 코드 아래쪽 표 2에 가서 A31부터 A35 영역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물론 서식이 좀 미리 회계의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화 앞에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숫자는 몇 번째 위치한다 현재 영역에 첫 번째 위치한다 두 번째 위치한다 라고 위치값을 구했고요. 이제 옵셋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기준을 B30 셀로 기준을 했을 때 B30을 기준을 했을 때 JA는 아래로 한 칸을 내려올 거예요. 조금 전에 구하신 1이란 만큼 한 칸을 내려올 거고요. 두 번째 JB는 B20 셀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두 칸을 내려올 거예요. 그럼 JB에 해당한 위치로 오겠죠. 다시 옵셋 함수는 아래로 행으로 몇 칸 그 다음에 오른쪽 열로 몇 칸 갈 건데요. 열은요. 열은 위에서 대출 기간을 얘기했어요. 대출 기간은 현재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JA의 JA의 대출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옵셋 함수에서 기준을 B30으로 잡고 아래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가면 5.5%입니다. 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JB이고요. 대출 기간이 2년이래요. 그러면 B30 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둘 가고요. 2년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행과 열의 개수만큼 이동했을 때 있는 셀의 값을 5.3%입니다.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맞게 찾아오는지 한번 구할까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2,3에 갖다 놓고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옵셋 리퍼런스 어디를 참조할까요. 기준점을 저희는 B30 셀로 잡겠습니다. B30 셀로 잡을 거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B30 셀의 기준이 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로 S잖아요. 로 우리는 행의 개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라고 구해놨어요. 그 다음 끝에 가셔서 심표 열의 개수는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있는 D3이 클릭이 안 되니까 D1 셀을 클릭하고 하나 둘 이동해서 D3 셀이라고 넣어주면 숫자가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아래로 행만큼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열 만큼 이동한 뭐 행 그 다음 높이와 너비값까지 주실 거면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값 하나만을 찾아올 거라서 옵셋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0이 나오는 이유는요. 해계 해계 서식이라서 0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해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일단 바꿔볼게요. 백분율로 바꿔보시면 자리수를 조절해 볼게요. 아까 보셨던 JA가 A고 기간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30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내려왔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갔더니 5.5%입니다. 구해졌어요. JB고 2라고 했어요. JB는 B30셀을 기준으로 하나 둘 내려왔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갔으니까 5.3%입니다. 맞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서식을 제가 임의로 바꿨잖아요. 실행치소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통화형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구하셨어요? 이자율을 구하셨잖아요. 이자율을 구하셨고 PMT 함수를 통해서 이제 월 상한액을 계산할 겁니다.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PMT라고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요. 이자율을 구하긴 하셨는데요. 이자율 맨 끝에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나누기 11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 이자니까 연 12% 그러니까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2 두 번째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있는 D3을 클릭하시고 연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셔야겠죠. 12를 곱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대출이네요. 대출 그러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요. 현재 가치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미래 얼마를 모아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 금액은 C3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내 월 상한액은 150만 980원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이 값을 우리는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가 있었을 때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러면 앞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식을 임의로 좀 바꾸다 보니까 통화 서식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서식이 회계 서식이었어요. 회계라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실행 취소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 서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서식을 좀 바꿨던 부분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off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자율을 찾아오는 작업 첫 번째 예제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 가셔서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L3부터 L24 영역에다가 PMT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3%이고 결과는 양수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내림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조금 있다가 라운드 다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L3에 갖다 놓고요. PMT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이자율이 따로 입력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3% 라고 했습니다. 3% 연이율이니까요. 나누기 12라고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하시고 기간은 기간은 현재 할부기간 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간이 있는 K2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판매 금액 입니다. 현재 가치가 8만 2천 5백 원입니다. 현재 가치에 마이너스를 입력하시고 J3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PMT 함수를 통해서 값을 판매 금액 가 할부 기간 을 이용해서 PMT 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값을 구했는데요. 이 값을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라고 하면요. 1의 자리를 0으로 채워서 10의 자리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이런 단위는 계산 안하고 내림하겠다는 겁니다. 구한 값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 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셔서 심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끝에 있는 이론들은 내림해서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사에 대출 금액과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과 이율을 이용하여 월 상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hlookup 룩업 밸류 대출 기간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서식이 미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서식이 현재 통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셔서 백분율 표시하시고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하시면 값이 찾아서 표시가 되겠죠. 대출기간 3년인데 5.5% 2년이니까 6% 4년이면 5% 라고 이렇게 찾아서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월 상한액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PMT 라고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첫 번째 이자율은 연이니까 끝에 가셔서 나누기 12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기간은 대출기간에다가 5.3셀에다가 곱하기 12를 하실 거고요. 대출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마이너스 대출금액이 있는 P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상한액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서는 연 이율과 기간과 월 라위백을 이용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2000만원 이상이며 한도초가 그렇지 않으면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고 라운드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 PV 함수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연 이율 2% 가 입력된 나누기 12 기간 2년 곱하기 12 월라비백 월라비백 PMT 에다가는 마이너스 50만원 이라고 입력된 5 30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일단 구해지겠죠. 그 값이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이상이면 한도초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하신 값을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천의 자리로 표시하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2천만원 1,2,3 1,2,3 입력했구요. 그렇다면 저희는 한도초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PV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뒤에다 컨트롤 V 할건데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안에다가 넣을거에요. 라운드 안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리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반올림해서 올릴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구요.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구요. IF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셔서 가로가 검정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 엔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한도초과 그 다음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반올림을 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혹시나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모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